니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자 다음은 세 번째 소원입니다. 이번엔 외국 분이시는 마리 조이스 아블랑케 마리 조이스 아블랑케 님. 이분은 특이하게 티셔츠에 싸인을 요청을 하셨는데요. 티셔츠 준비된 게 있나요? 외국 분이라서 특별히 미키마우스를 준비했습니다. 외국 분이니까 제가 저의 이름을 한문으로 적어버리고요. 눈앞에 왔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너의 입술로 말을 해줘 say yes say yes 나도 모르게 너에게 가 보이나봐 네 이런 게 독특한 거예요. 날짜 틀리는 거. 이런 거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. 유니크하죠? 네 오래오래 간식해주세요.